자동차관리법령상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했습니다. 구조변경 차량이 우리가 뭐예요? 튜닝 튜닝차 얘기하는 거예요. 튜닝차 검사하는 검사 뭐예요? 튜닝 검사죠. 4번이 답입니다.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문제 틀리면 맞출 게 없죠. 신규검사, 전기검사, 외관검사, 튜닝검사가 보기에 있는데 외관검사라는 말은 없고요. 신규검사, 전기검사 있는데 신규검사는 차 새로 샀을 때 하는 거고요. 전기검사는 신규 등록 후에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전기검사라고 합니다. 전기검사는 2년마다 받거든요. 근데 새 차를 사면 최초 검사 받았으니까 이걸 면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신차를 사면 4년차에 이걸 받게 돼요. 그리고 중고차를 사시면 2년마다 받는다 생각을 하고 계십시오. 전기검사입니다. 그래서 뭐가 집에 날라오거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날라오면 검사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신차는 4년에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구조 변경 차량 튜닝차의 안전도 검사하는 검사 뭐냐 했으니까 4번 튜닝 검사가 답이 되겠네요.